여기가 커리 라면으로 유명한 집입니다 전경은 이렇구요 여기가 쿠아 지역입니다 펜타이 체낭과 함께 여기서 두개의 다운타운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내부 모습입니다 루오미안 카노이샤 루오미안 카노이샤 젤리 루오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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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나요?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나요? 땡큐 오? 멋있겠는데 왜? 비슷해? 아 소리나 소스에요? 어 뭐 간장, 양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 계란들이네 그림만 질렀다 네옹으로 똑같네요 나는 그냥 이게 맛있더라구요 까라기띠같아 생긴것도 아야 야미